서희의 공중보야마술 대성공! 대성공! 서희야 요번에 공중보야마술 링큰 동생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호동이 아저씨가 올라가면 돼요? 못하겠는데. 그건 안돼요? 그건 마술사도 안돼요. 정말 놀라운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술을 위해서 특별히 도와주신 저희들이 낚시 익다익됐는데요. 우리 스타킹 마술왕 최흥민 마술사를 환영시기 바랍니다. 최흥민 마술께서 아이들의 마술을 실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마술은 순수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그리고 신기한 마술이 합쳐져가지고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마술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신기한 마술을 많이 배워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해주실 수 있어요? 하이파이브. 수이 양에게 여러분 사랑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타킹 어린이날 특집 키즈 키즈 키즈! 특집 다키의 마지막까지 대단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낭만이 가득한 하와이로 출발! 연주가 파이브 하이팡 아이야! 안녕! 안녕! 어서오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주인가요? 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중앙화상교수 이야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치 하와이로 빌손 같아요 정말로요 엄청 이렇게 춤을 잘 춰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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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폭포스의 샤오머처럼 이스타키 스튜디오가 상쾌해졌습니다 자 뒤로 세 발자 숨차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우 괜찮아 보는데 한 친구 먼저 힘들어 보여요 하하하하하하 안녕 조금 힘들죠? 힘들어요? 네 다빈이 진짜 힘들어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항상 웃고 있어서 안 힘든 줄 알았는데 진짜 힘들구나 아 왜 그렇게 힘들어요? 무릎을 구부리고 춤을 춰야 돼서 힘들어요 아 무릎을 구부리고요 아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려서 춤을 춰야 된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한 번도 무릎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 뺐던 거예요? 계속 구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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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대단하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귀엽게 자기소개 해 줄 수 있어요? 네 시작 흘러갈색 비주얼 담당 8살 이지효입니다. 뿅뿅! 홀라걸스에서 기그를 담당하고 있는 8살 이다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연 자기소개 시작! 홀라걸스 왕언니의 10살 한채안입니다. 오빠야 예쁘게 봐주있어. 감사합니다. 이뻐요 이뻐요.